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꼬리아 나 먹을줄 아는것 같다 혹시 비보이요? 젊 hard 오늘 사람이 많네요 사람이 많네요 언제 왔어요? 뭐 깜짝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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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루틴? 루틴인데 루틴? 어두워요. 오늘 좋은 예가 생겼네요. 자, 각 팀에서 한둘씩, 하루 남은 둘씩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! 골이 형 잘해요. 골이 형 잘해요! 골이 형 잘해요! 골! 아, 나 심지어. 골이 형 잘해. 어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보헤미아 재밌더라 재밌죠? 나도 어제 봤거든 계속 그 노래만 부르기 한 이틀은 좀 우울했어 형 가면 아는 사람이 한참? 안 되면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형관이 잠깐 어디갔어? 여보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구리 터졌대 야 근데 너 왜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추가 있네 약이네 약 삼계탕 삼계탕 걔는 보는구나 자 보여줄게 납치는 나왔네 근데 형 내 유튜브 상남바 스타일로 짜부르긴 했어 오 오 눈만 딱 버리는 거 같아 오 오 진짜 잘하네 오 낙지집 아들 야 얘가 나 어떻게 알게 되는 줄 알아? 얘가 나한테 현대가 낙지집 아들 냅냈어? 언니 채소 하나 사줘요? 낙지볼까? 언니 사귀잖아요? 꼬도 좀 낚아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몇 달 뒤 언니 채소랑 이렇게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채소랑 때 납농 언제 먹어 그래도 이제 관심은 보이네 도겐 놔 도겐 놔 도겐 놔 사장님한테 좋아하나 도겐 놔 도겐 놔 아 이게 먹긴 먹지 도겐 놔 도겐 놔 형 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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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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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찍고 있다 카메라 덜고 있다 춤에 더 관심이 많아 시선 피는데 임준배가 더 웃겨고 에이 형 멈추지 마요 임준배가 더 웃겨고 임준배한테 되겠다 술 많아요 오우 술먹을 같이 자자는거야 어때요? 아 춥다 확대해석 지린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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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전원 다행이다 배가 기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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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